1번부터 문제를 보시면 일단 마음을 다잡고 지나갔어요. 1번 문제도 아마 출제작업에 출제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해설관이 볼 때 어떤 상황에도 동의하지 않은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일어난 일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등급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스토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로고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스토학파는 금욕주의고 인격신이 아니라 범신이죠. 자연이 곧 신. 공리, 3번은 공리주의고.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하세요. 스토학파가 하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촉도이니까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여기 4번이 됐던 겁니다. 2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거법으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데 중요했던 선지는 니은 선지가 의미가 있어서 갑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이다. 덕은. 갑은. 그러면 덕은.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 덕에 따르는 영혼의 정신적인 상태. 덕에 따르는 영혼의 정신적인 상태를 가져다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를 가져다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철학적 지혜가 실천적 지혜보다 우월하고 철학적 지혜는 신, 자연, 고교한 것에 관련된 지혜. 실천적 지혜. 둘 다 무슨 덕이냐면 지적인 덕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잘론을 기출 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이었는데 인간의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이성적 부분 중에서도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성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적인 덕이다. 그 이성 자체. 머리를 잘 발휘하는 것. 그런데 비이성적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식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 그런데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동물적인 부분은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성이 명령해가지고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해야지 절제. 막 분노. 일으키면서 너무 화를 내지 말고 온화라든지 절제라든지 절제만 생각해보시면 밥을 많이 먹고 싶다. 동물적인 부분이 발휘가 된 거예요. 영혼 중에 비이성적 부분 중에 감각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릅니다. 그럼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이 동물적인 부분은 인간의 영혼에서 비이성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도덕적 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드리면 인간의 영혼이 있을 때 인간의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비이성적 부분이 있다면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성 자체를 안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마치 아버지처럼. 비이성적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식물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동물적인 부분인데 이 동물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서 절제와 욕구를 하기 때문에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분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도덕적인 덕이고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머리로 배우는 게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지적인 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 출제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 선지가 니은에 있잖아요.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뒤에는 맞아요.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건 많은데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냐. 아니 비이성적 부분에 관계되고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을의 입장은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에피크로스 개념이죠. 그럼 기억의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금 그 구조 다시 보세요. 지적인 덕에 영향을 받아야겠죠. 무엇이 중용인지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적절한 감정, 온화랄지. 그 다음에 도덕적 덕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비이성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이지만 이성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덕.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명예라는 것은 비자연적이고 비피수적인 쾌락이죠. 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 거죠. 쓸데없이 명예 부리지 말아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하는 게 필수적이다. 고대 철학자들이 아무리 경험문을 강조하고 쾌락을 강조했다고 할지라도 사력 있고 명철한 사력, 사력 깊은 삶, 명료한 사고 없이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기도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올해 에피콜스의 정의 잘 기억하시라 했어요.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상호협정으로서의 약속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에피콜스의 정의입니다. 정답 디근리 3번. 그리고 나서 3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성량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건데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입니다. 지행합일.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은 효도를 실천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효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암이 아니다. 진정한 참전암은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와 행이 합일된 것. 이런 게 바로 왕수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행합일. 그래서 말만, 말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은 효도를 실천했을 때. 의뢰 입장. 암과 실천은 언제나 서로가 의존한다. 지행, 병진. 선후를 논할 때는 알미 실천보다 먼저다. 선지, 후행. 그런데 경중을 논한다면 지경, 행중이라는데 그걸 암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 이해를 못 하시고. 사육을 제거하고 행위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당의 왕수인 행위주체의 도덕성인 양지를 회복해야 되고. 성인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 당의 성인이든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은 양지를 본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왕수인의 독특한 지점이죠. 양지라는 것은 시비지심인데 시비지심이 성이다 보니까 이 출제 의도는 시비지심에 해당하는 양지가 성이다. 그러니까 왕수인은 성과 심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 격물은 이치를 공부하는 건 맞는데 본연지성은 본래 순수하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질지성이 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건 맞죠. 선지, 후행. 알미 실천보다 중요하다. 지경, 행중이죠. 행동이 중요하다. 마음 바깥에 잊혔고 마음 바깥에 사물 없다. 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왕수인이 하는 거죠. 이거 거의 기본 문제같이 출제를 했던 건데. 선생들이 4번을 썼다는 건 지경, 행중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제가 개념 때도 그렇고 잘론의 개출때도 그렇고 복습하실 때 항상 성리학부터 복습하라는 건 성리학 복습하기 싫거든요. 이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앉아가지고 지경, 행중, 선지, 후행, 성리학, 본연지성, 기의성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싫으니까 서양철학 막 복습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툭툭 나가게 되던 겁니다. 이왕 2. 정답은 3번에 1번이었고 4번.